금수완박법 무력화 참 한동훈 때문에 참 야당이 그냥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국회든 청문회든 뭐든 간에 그냥 붙으면 그냥 백발백중 다 깨지니까 똑똑하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그리고 신념이 있으니까 그리고 비비 꼬인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말싸움을 해도 안 되죠 이번처럼 뭡니까 그야말로 금수완박법에 그 소위 숨겨진 단 한자 때문에 있는 그 소위 문제를 딱 끄집어내가 뭡니까 금수완박법을 그냥 패대기를 쳐버리지 않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도록 사람은 일단 똑똑해야 되는데 타고나는 걸 똑똑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참 똑똑한 사람들한테는 대책이 없습니다 당에 낼 대책이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보시죠 이 소위 금수완박법 관련 조항에 중자 대신에 등자를 쓴 겁니다 중 대신에 등을 뭐뭐 등으로 쓴 겁니다 민주당의 국민의힘의 요구에 응해 가지고 고친 법안 한 글자 두 글자도 아니고 세 글자도 아니고 딱 한 글자 때문에 한동훈의 역섭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약서 같은 거 쓸 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딱 한 글자 때문에 법무부가 법률의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금수완박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무력화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서 야당을 중심으로 입법부를 존중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는 당신들이 만든 법조항에 위배되지 않고 법체계에 부합하게 대통령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엿먹어라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야 엿먹어 야 엿먹으라고 야 엿먹어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함께 엿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법조항에 위배되지 않고 앞에 부연설명하면 당신들이 만든 법조항에 위배되지 않고 대통령 시행령이란 것이 법률의 하위법령이란 법체계에 부합되게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알겠니?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야 알겠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겁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검수완박법 중 하나인 개정검찰정법 제4조 4항 1호 과목은 부패, 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고 규정되어 있다 부패범죄, 경제범죄는 법률이 제시한 예시이며 뭐뭐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란 부분은 법률의 하위법령인 대통령여에 위임한 것이라는 게 법무부의 법해석이다 참 대단한 거네요 뭐뭐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냥 등자 때문에 그냥 걸려든 겁니다 법무부는 등이라고 법률이 규정한 전례도 있다고 설명한다 헌법 12조 5항에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해야 된다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그리고 등 하위법령인 행사소포법 200조 6조 209조의 통지 대상에 법률이 포함된 점을 사례로 들었다 이 등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네요 등등등등하면 아무거나 다 붙일 수 있겠네요 부패범죄, 경제범죄 그리고 무선무선등등등등하면 그 등 중에 하나를 선거범죄를 포함시킨 겁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참 이런 실수를 어떻게 했는지 민주당 사람들은 참 궁금하네요 거기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을 건데 변호사들이 그런 거 다 변호사들이 이런 거 하는 게 직업이지 않습니까 이걸 등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뭡니까 무슨 법, 뭐로 해야 될지 여기서 딱 걸려든 겁니다 참 일 하나는 어리버리하게 했네요 어리버리하게 해서 국민들이 살게 됐지만 국민들 목줄을 다 쬐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리버리하게 해버렸네요 그런데 그중에 그래도 국민의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가운데 율사 출신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고쳐놓으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지적한 사람이 있네요 나경원 후보하고 맞붙었던 그 말을 좀 심하게 하는 이수진 막 이렇게 고함치고 한 젊은 여자 있지 않습니까 판사 출신 이수진이죠 정확하게 지적했네요 박병석 국회의장이 고집하는 수정안을 보면 법사의 법안 소위 통관의 두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먼저 검사가 직접 수사 범위에 대해 대통령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수정안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사의 통관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과 중은 그 의미가 아주 다릅니다 무엇 중이라고 하면 무엇의 범위 안에서 해야 됩니다만 무엇 등이라고 하면 무엇 말고도 다른 것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이 나중에 등이라는 표현을 토대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시도를 막기 위해서 중으로 바꾼 것인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반대로 다시 등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박병석 국회의장은 중앙일보 언론인 출신이죠 법률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 별 문제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법사위를 통과시킬 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동작구을 출신의 국회의원 이야기에 의하면 분명히 법사위를 통과시킬 때는 뭐뭐 중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 대통령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냥 그게 국회의장에 넘겨지면서 그냥 중의 등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국민들한테는 천만다행이죠 일각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법률조항의 등이라고 표현된 부분이 대통령령을 통해 다른 것도 정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4월 28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의 이수진 위원은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에 대해 중이라고 표현한 검수완박부 원안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등과 중은 의미가 크고 무엇 중이라고 하면 무엇을 범위 안에 써야 되지만 무엇 등이라고 하면 무엇 말고도 다른 것을 정할 수 있게 됐다 천만다행이네요 배동천님께서 천만다행입니다 나라가 어찌 될까 걱정되는 차 한 장관의 신의 한수로 나라가 구원됐습니다 선우님은 무식한 민주당 하하하하 이렇게 했네요 참 이수진은 똑똑하네요 어떻든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한 글자 때문에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역공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4월 검수완박 국병 때 경정청찰청법은 짧은 시간에 등 중 등으로 문구 변화를 거쳤다 민주당은 애초 검찰청법 개정안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을 정하는 중요 범죄로 되어 있던 문구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바꿨다 이후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기존 문항인 등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등으로 된 검찰청법 문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의결 공포했다 박수 좀 치시기 바랍니다 멍청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일을 하려면 제대로 똑부러지게 꼼짝달상 못하게 그렇게 해야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 주말에 제 방송 들으시면 나쁜 일을 한 사람을 꼼짝달상 못하게 하는 방법은 4.15 총선 선거를 제대로 하는 겁니다 4.15 총선 선거 여러분들 검찰 수사 제대로 해가 밝히면 꼼짝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찍소리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기회가 주어질 때 확실해야 됩니다 사악한 자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정도로 그렇게 확실하게 여러분들 찔려야 되는 거죠 그걸 못하면 다음에 당하는 겁니다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사뿐이 아니고 세계사에서 정적을 어떻게 다루냐 이야기입니다 4.15 총선에 이르면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그냥 갑니다 모든 게 다 끝납니다 뭘 딴소리 하고 자식 할 게 없는 겁니다 조재현이 천대비니 뭡니까 다 갑니다 기회라는 것은 항상 주어지지 않죠 악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확실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악을 공략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다음에 여미를 주면 다음에 칼이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죠 그냥 때려야 되는 겁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역사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사실의 이름으로 진실의 이름으로 양심의 이름으로 양식의 이름으로 전모를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가장 빛나는 업적을 남긴 대통령으로 등극할 것이고 여러분 그거 성공하면 다음에 한동훈이 대통령 됩니다 그 기회를 못 보면 나라도 죽고 국민도 죽고 대통령도 죽고 한동훈이도 죽는 겁니다 말만 번지르르 하게 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욕을 먹겠죠 여러분 저는 촌에서 나가지고 그냥 한발적 한발적 전진해오면서 세상 기준으로 무슨 큰 그런 성질한 인물은 아니지만 누구도 도움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한발적 한발적 전진해왔기 때문에 기회를 읽는 것 기회를 잡는 것 기회를 잡기 위해서 결단하는 것은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체험했고 뭡니까 몸에 체화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라는 것은 대머리하고 같아가 여러분들 가고 나면 뒷머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미지근하게 하고 뜨뜻 미지근하게 하고 허리멍텅하게 하면 본인도 망하고 식솔들 고생시키고 나라도 골로 가는 겁니다 사는 게 뭐 별 게 있습니까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못 잡으면 그냥 가는 거죠 이 한 글자가 한동훈이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윤석열이를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한 글자 반 글자라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각별한 사건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자 이 나라에 그 사람들한테 등중 등중을 헷갈리게 했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것도 천운이고 중이 아니라 등이 등장한 것도 천운인데 두 번씩이나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 그걸 못 잡는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냥 대가리를 뭡니까 땅바닥에 쳐박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부터 노예로 사는 것에 대해서 그냥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누구에게 준 겁니까 이 민족에게 준 거고 이 나라에 준 거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준 것이고 신임 한동훈 법무장관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은 것이 바로 중이 아니라 등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자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악과 싸우는 겁니다 그 악익 중에서도 엄청난 사악함과 싸우는 겁니다 그 악 중에서도 체제를 전복시키고 국헌을 물란시키는 선거범죄를 저지른 자들과 싸우는 겁니다 그 싸움이 보통 싸움이겠습니까 한 공동체에서 선거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여러분들 사악한 짓을 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범죄하고 다릅니다 이시우님께서 문재인과 박병석이 이 나라를 우습게 보고 만든 악법, 검수완박법 무선술을 쓰더라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은 이 시대의 소명입니다 우상호와 이수진 등 온갖 잡음이 넘쳐다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1163명이 찬성하고 단 4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이 정도로 사람들이 갈급한 겁니다 이종원님께서는 입법부요? 무시하고 싶습니다 자신들 죄 지은 게 많아 수사 못하게 만드는 게 입법부입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밑에 여러분 다 찬성하고 반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 명 정도 찬성하고 두 명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거를 사람이 생각이 너무 많으면 일을 잘 못합니다 복잡하고 어렵은 그런 난제일수록 생각이 단순해야 되죠 국민만 보고 정의의 이름으로 사실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가면 승리하는 겁니다 뒤에는 국민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나온 김에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작품과 전쟁과 fim